그린벨트 투자 이런 구세하면 대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그 역사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과밀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가 안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로 사거리 15km 라인을 따라서 폭 2-10km를 영구 녹지로 지정하였고 이외에도 8차례를 통해서 서울, 부산, 태국, 광주 등 여러 곳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남 여수까지 여러 곳에 전국의 약 5.4%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그린벨트를 풀리면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공직자가 개입을 해서 많은 공직자가 징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김대동 대통령 이후부터 그린벨트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이 그냥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하던 곳이고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는 아무디나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이시고 투자할 때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될 곳은 이미 시가화가 되어서 추락이나 바시나 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나무가 얼창한 이면은 해제가 안됩니다. 만일 해제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공공농으로 보금자리 투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밀미로 뚫는 체육시설을 비밀미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때는 수용을 해버리고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 지역에 지금 많은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과천이나 하남이나 의왕, 의왕시 이런 곳은 앞으로도 해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될 지역을 그때 당시 추구했던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이 지역이 해제 예상 전에 당시에 그때 썼던 지역인데 거의 다 해제가 되어서 강남 3구 2지구, 서초면 3지구, 강동 강일 3지구, 시우 메화지구, 월곧, 옛 염변터, 의왕, 청계오동, 하기동 일대, 과천, 고향 등 뭐 이런 대부분이 지금 보면 아파트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300가구 이상 인구 1000명 정도로 이미 개발이 된 곳이나 비닐하우스나 도로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축동 일대라든가 파주시든 문산업, 선희륜, 네포리 등 인천은 계양구, 백석동, 김포는 양촌면, 하군이 대국면, 과천, 고향 등 뭐 이런 지역도 대부분 그러한 지역이 해제가 될 지역입니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가린동 일대가 그린벨트가 해소인데요. 사실상 그 기능을 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이제 해제가 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홈스테이나 보금자리 등을 빌미로 또 체육시설을 빌미로 해가지고서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린벨트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2주권이 발생하는데 만일 그린벨트 지정촌에 이미 가두고 집을 짓고 있었던 지역이라면 2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2주권은 서울 경험이 10억에서 12억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리고 앞으로 해제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3내지 5등급지로 5등가치가 낮은 20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 면적 산지 표고가 70m 이하 지역 그전에는 표고가 170m 였습니다. 170m 였는데 지금은 70m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 가끔 제가 이제 일대일 질문이나 지식인 질문을 통해서 가끔 산 꼭대기 그야말로 뭐 헬기가 뜨고 하는 표고가 절이 있고 하는 200m 300m 되는 지역에 압복으로 개발이 되고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이것을 사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예전에는 표고가 제척이 170m 였었는데 지금은 70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절대로 안되고 그리고 지역적 선정기단 포함된 지역 환경훼손이 수반지역이 도시관 연담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뭐 지가관리 실패지역 고항 주변 도시개발 억제지역 도시문제 유발지역 이런 구역은 또 이제 거기에 해당도 안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그린벨트 상당히 해제 요건이 까다롭다. 우선 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4가지인데 첫째 집단 추락 지역이 이미 된 지역 이미 집이 다 들어서 집들이 잔뜩 마을이 생긴 지역 그리고 보증가치가 낮은 지역 즉 이미 주택 공장이 들어서 보증가치가 전혀 없고 나무가 없는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사업으로 산업단지나 보금자리 주택 등이 들어서는 경우에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1, 2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재에서 공익목적으로 도로 등을 필요한 경우나 또 체육시설이나 보금자리 주택 등 시설을 위해서 해제할 때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서 산지는 예전에는 제척이 위에서 말씀드리는데 170m였습니다. 지금은 제척이 70m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제한다고 이렇게 기획부동산에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는데 그런 지역은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남아 우려 지역으로 5km 이내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근 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거기하고 거리가 한 1km나 2km 이렇게 된다면 해제가 안 됩니다. 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절한 추락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 도시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시설 설치 및 시가와 면적 조성 등 이용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지적 목석이 달성돼 그린벨트로 유지가 필요 없게 된 지역. 그리고 도로 철도 및 하천 개수로 단달된 3만 평방m 그러니까 1만평 미만의 9천 몇평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 그린벨트 지적 및 해제 당시부터 해제 면적이 1000평방m 그러니까 약 330평입니다. 이렇게 적은 지역의 그린벨트로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된 경우는 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되지 그린벨트 해제로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경우 1000m 미만의 소규모 토지 등이 해당된다. 이를테면 그린벨트가 딸려서 중간에 도로가 나고 철도가 나고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딸려서 한군데 떨어진 데가 소규모로 약 1000평방m 미만 이 경우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해제할 때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보금자리 주택팀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미리 해제를 해서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이익은 개발자가 가져가지 민간인이 가져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을 민간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보통 5배 10배 이렇게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수용시는 통상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지만 시세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을 가지고 있다 해제 다음엔 그렇게 뭐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만이긴 하지만 최근에 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가 여기에서 말한 두 가지를 참고해서 토지를 구입한다면은 실제 그린벨트를 구입을 해도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더 서너 번 방송을 했는데 제가 해제가 된다고 하는 지역은 거의 95% 이상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제가 될 지역은 그 지역 집안만 알으면 거의 아쉽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토지를 가지겠다면 우리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오늘 방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